또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분들 가면 인사하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찬양한 거고 하려고 했는데 성냥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4등전 4장 28절로 31절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레메소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하나님은 지금 진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을 찬시오 이 자리에 불러오신 줄 믿습니다 통치자와 이정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저질러 놓은 수많은 기도까지가 결국 목회자들이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되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다시 이 땅의 회복과 품을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에이든 통치자가 타락을 하면 그 땅에 반드시 기근이 오고 또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면 반드시 환란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가 겹쳐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국가관과 역사관과 정체성이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다리게 경험했습니다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왜 중요한지는 신앙과 생활이 즉 종교와 경제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시아는 인류의 생명원과 발전을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두 여인은 종교와 경제라고 했습니다 기독교가 건강하면 경제가 부흥되지만 기독교가 세락하고 이단이 득세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경제학자와 사회학자 막스베브는 기독교에 의해서 자본주의의 발전이 주도되고 있다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세 가지 성경 비결을 교회 안에서 배우고 삶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잘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며 세워진 그런 나라입니다 이 정부의 작김의 문제들인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지 결혼과 저출산 문제 그리고 통생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 등 이런 악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부정하고 무너뜨린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은 큰 손실입니다 인도의 수상은 사람에게 가장 비참한 것은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무엇을 이해하는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모든 문제들과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다시 찾게 하는 것 이런 해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시장 경제를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질서는 경제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사명은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각자 도색하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먼저 해결하여 시급한 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갖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목회자들이 무기력해졌습니다 영발이 없고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생생한 증거로 교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문을 닫고 비렴의 내배로 대처하고 생명처럼 여기는 내배를 포기했습니다 무슨 이유,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우리 회개합시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청을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지도자의 자졸 중에 가장 나쁜 것은 변명하고 남탓하고 책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중요한 지도자도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좀 말이 헛나가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국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국 교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직시합니다 한국 기독교 130인 역사와 근대사를 볼 때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수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심하다 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종교성이 많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한국계의 초기인 1885년 4월의 부활절 아침 인천 재물파항을 통해서 돌아온 알린, 언더우드, 아펜젤로 토마스 등 젊은 순교사들을 우리 조상들이 죽였습니다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리겠습니다 그들의 피값으로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후 1910년 일제의 침략으로 조선이 망하고 나라의 주권과 문화와 정신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제의 강정기 동안 1938년 9월 10일 날 홍태키 목사가 국민은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여러 핑계를 대면서 신사참배를 결의해 버렸습니다 그 후 한국교회는 이 신사참배한 엄중한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고 1948년 5월 30일에 기독교 정신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재형 국회가 열렸고 이때 임시우 전후 이승만 장로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리고 이어서 종로구 국회의원 했던 이윤영 목사가 대표기도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인형 대립으로 나라가 자중질환이 빠졌습니다 1950년 6.25 동란으로 유엔의 동호신은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패턴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금시감에 철하하며 새벽기도와 쌍기도 이런 기도운동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교회가 부흥하고 또 정부에서는 1969년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그리고 또 졸라먹고 열심히 우리가 노력한 덕분에 경제별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이때 가난한 농문학교의 정신개봉운동이 같이 오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988년 88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인 월드컬주에 취하면서 세계 각구의 우상과 잡신들이 문화라는 탈을 쓰고 들어왔고 이때 자유주의 신학과 신보금주의가 편성하여서 성경말씀을 예손하고 보금을 편지시켜야 해서 어느 교단 하나 언제나 교단이 없고 우리 한국교회는 4분 5일 되었고 한국교회가 4분 5일 된 이 이후로 결국 1997년 국가부도 사태인 IMF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회계운동과 금목이 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애족 애민운동을 다시 한번 전개함으로써 경제봉을 일으켜 세계 경제 10대국에 진입하게 되었고 세계 최초로 2010년 1년부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미래학자 엘빈 투플레는 한국은 기독교가 성공한 나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불과 반세계만의 한강의 규정을 지르고 지식혁명의 선두주자에 서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빌리그레 목사님도 20년 전에 기독교의 주도력이 유럽과 미국에서 알시아와 아프리카로 또 한국교회와 중국교회가 중심에 설 거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한국교회와 목사님들이 막대한 의사를 들여서 부산백숙호에 복음을 편지시키는 종교당원 뒤의 범죄집단인 세계교회협의회 WCC14청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성경교시록 18장 사전에는 내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지향에 이 땅을 덮쳐 2017년 3월에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강력한 자파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독교 정신위에 건립된 대한민국의 정치생이 지난 5년 동안 안전히 뒤틀려버렸습니다 자유민주의 자유시장경이 무너지고 정치적인 사회문화, 외교, 국방, 안보, 교육, 종교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대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2020년 코비드19가 만연하기 시작하면서 정사와 건세자본자들이 비상식적 행동으로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약화시키는 엄청난 범대행위를 자행하기 시작하더니 행정명력으로 예배를 중지시키고 생명처럼 여기는 예배를 간섭하고 마침내는 예배당 문을 닫게 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거리를 배하고 언론 발표에 의하면 1만여 교회가 문을 닫는 피극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하나님은 지금도 쉽게 살아계십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길은 한국 교회에 달려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수속히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서 그치고 자비와 국룰이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의 4장의 내용들을 보면 초등학교 당시의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였고 제자들은 마가다라빵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크리스도라고 전하자 안냄매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소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보금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베드로와 요한 등 제자들을 뒤지게 두둑해가지고 체포해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메시아라고 담대하게 전하자 설교 한 판에 3천명 5천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히 보금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 왔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건눈과 뜻의 의리로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말은 자신들의 어떤 안유와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31절에도 빌기를 다함해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기도할 때 성령에 충만한 힘이 있을 것입니다 에레메오 33, 2절, 3절에도 이를 향하는 여우와 그 이를 성천한 여우 그 이름을 여와란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풀어지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너에게 보이리라 오늘 기도하라가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신병의 4장 7자로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10편 145편 18절에는 여우와 교수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를 주시고 좋은 생각과 또 담대함을 줍니다 조바이름들이 기도하면 전등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초여름에 홀문선에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바위 위에 앉아있는데 옆에서 딱딱딱딱딱딱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딱딱구리구나 알았는데 그렇게 가까이서 그런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딱딱딱딱 나무를 쳐는 걸 보니까 이 참나무 중간쯤에 붙어서 막 쪼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머리가 막 흔들릴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면서 참 저 새는 팔자가 기구하구나 다른 새는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먹이도 쪼고 지가 원하는 벌려도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새는 새벽부터 저렇게 내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저 강한 나무를 저렇게 파서 거기서 먹이를 얻고 사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한참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없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나무에 이렇게 구멍을 내놨어요 조바이름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세워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견고한 진을 뜯는 기도의 대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딱딱 우리가 참나무를 구멍을 뚫는 것처럼 조바이름들이 기도는 하늘을 뜯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성경의 영적과장들은 불의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는 천지전쟁을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영적전쟁입니다 조바이름들이 기도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만난 목사님 대부분을 보면 스펙은 화려한데 죽으라고 기도는 아니에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생기고 또 빌미가 생기고 얼마든지 그런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 권세인의 입술을 통해서 나갈 때 성령이 역사하면 그대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스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금보다 되어있어 우리의 영광과 및 관절과 후손을 절로 쪼개고 온다고 그랬어요 에베스 6장 17절에도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검이 되고 성령의 검이 될 때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공 16장 17절 18절에도 믿는 사람이 이런 표적이 다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 방안을 말하고 뱀을 치부하면 무슨 똥을 마실 자라도 흐르받지 않고 병든 사람을 손정 나그리라 이런 사람을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인 것입니다 알렐루야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세워모르고 이번 진행된 행사를 예수 전날 저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능한 가운데 충만하게 힘주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대목들이 하나님 몫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세워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주의 이름!